안녕하세요 산야토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산 습한 곳 또 수풀 속에 이렇게 하얀 꽃을 우산처럼 예쁘게 피우고 있는 바로 이 약초는 고급 산나물입니다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잎을 보면 윤기가 있고 또 줄기 밑에는 붉은 자주색을 띄고 있고 이제 이 꽃을 보면 쉽게 식별합니다 유심히 보겠습니다 꽃잎이 다섯 장인데 큰 것 하나가 있고 다섯 장이 다 크기가 다른 것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잎의 모습이고 윤기가 있고 잎 뒷면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꽃필 때 식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쉽습니다 줄기 대모습이고 바로 자연산 전호입니다 잎을 하나 따서 향을 맡아보면 그 전호의 독특한 향이 납니다 키가 크면 한 1m 정도로 키도 큽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전호는 어린 수는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잎과 줄기 생채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채취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뿌리는 아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달여서 먹기도 하고 또 분말 내서 먹기도 하고 오리나 닭 백숙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채취했습니다 전호 뿌리의 모습입니다 약간 검은 갈색 연한 검은색기도 띠는 이 전호 뿌리는 아삼이라고 해서 달여서 드실 때는 잘게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15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하고 또 산재로 분말을 내서 드실 때는 말려가지고 믹서를 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1일 3의 티스푼으로 2분의 1 정도씩 물에 타서 먹습니다 대략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오리탕이나 닭 백숙에 함께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한번 씻어봤습니다 이 전호는 그 독특한 향과 맛도 있고 또 독성은 없습니다 그 약성 효능으로는 위장기능이나 소화기능 신경세약 당뇨 항암 해열작용을 하고 기침 가래 천식 등 폐기능에도 좋고 식은땀을 흘릴 때 기력 회복에도 좋은 바로 전호였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